10월 18일 오늘의 일기 오랜만에 영상의 일기를 찍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한참 아직도 데뷔 준비를 앨범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녹음은 다 끝났고 이제 춤과 뮤비만 남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노래는 곡은 다 끝났는데 그래도 뭔가 하면서 좀 그래도 좀 늘은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뭔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많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컨펌도 받고 했으니까 좀 좋은 곡이 나왔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또 많은 것을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춤과 뮤비 촬영이 남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관리 같은 뭐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이어트가 좀 힘든 것 같다 다이어트 처음 이제 운동할 때도 안 하고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음... 그래서... 뭔가 저녁에 계속 이제 살이 쪄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계속 뭔가 그 사람들을 먹고 나는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... 아예... 저녁 때마다 좀 너무 배고파서 좀... 음... 진짜... 뭐라 해야 되지 그냥... 너무 배고파지는데 그런 것도 참는 게 이제 그런... 이제 데뷔의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... 되게... 지금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이번 주에 녹음이 끝났으니까 이번 주는 좀 널널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굉장히 힘든 댄스 수업이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그래도... 뭐... 오히려 뭔가... 지금까지 너무 춤... 그러니까 노래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빨리 좀 되게 춤도 더 많이 늘고 싶고 그리고 더 하고 싶은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앨범은 좀 되게 좋게 나왔으니까 이제 춤으로 퍼포먼스적으로 많이 우리가 그런 거를 표현하면은 이제...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...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고 성공적인 데뷔를 위해서 열심히...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 되게... 그냥... 좀... 다 잘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의 일기는 끝! 이렇게 갔ось 되면... 다음 주GE ut. 요번 교수지 겨울 때 care 이 다 같이 우리 하언표회가 상단은 서러스에서